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방송입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입니다 오늘은 콘술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송구권 영남일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셨는데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결국 아니요 별로 바쁜 것도 없고요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제 정체를 다 드러내는 프로 같은데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탈탈 털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께서 스픽스 시청자나 콘술 시청자나 또는 중편에서 혹시 가끔 가다가 제가 출연하는데 보는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의 정체를 알고 하는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를 어느 정도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에 그래서 네이버나 송구권 본부장님이 어떤 분인지 쭉 쳐보니까 보통 이 정도 방송하시면 실제로 네이버 검색의 이름을 올려놓고 사진과 프로필과 주요 활동 이런 걸 소개하는데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아 예 그것은 뭐 제가 아직 그렇게 올라갈 만한 인물에 못해서 그렇겠죠 네 그건 전혀 아니고 이미 뭐 구독자 수가 27만 8천명 같지만 사실 뭐 국내 정치 유튜버 시장에서는 뭐 거의 10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혼자서 하는 유튜버 정치 유튜버 중에서는 시사 유튜버 중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다 뭐 사랑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영남일보 본부장으로 계세요 대구 경북에서는 하여튼 이제 정론제로 유명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으로 하고 계시고 아직 현직에 계십니까 네 현직에 계십니다 뭐 언뜻 봐서는 정년퇴직하실 나이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회사에서 봐줘서 봐줘서 계속 직원 유지화를 하고 있고 저도 뭐 회사의 정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유튜브는 영남일보가 운영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혹시 너무 한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저도 현역 기자고 또 언론사 소속인데 좀 부담이 되고 누가 될까 봐 항상 뭐 조심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편향됐다는 지적은 많이 하고 있죠 영남일보 지금 이제 재직 중이시지만 정년의 나이는 조금 지나신 거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러면 영남일보 뭐 배성로 회장님이나 노병소 사장님한테 방송을 계기로 특별히 감사한 인사들이시죠 아 뭐 평소에도 많이 감사하다는 인사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영남일보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우리 이제 본부장님의 또 뭐 명성도 널리 좀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혼술인데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첫 질문으로 혼술 이야기 해보기 그 이름이 왜 혼술입니까 그것이 혼자 술 먹는 그 프로그램이냐 이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도 듣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혼술을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저 요즘 계속 집에서 저녁에 와인 한 병씩 혼술하거든요 사모님하고 아이들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셋이서 저랑하고 또 제 처제가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셋이서 저녁에 부부주당 네 그다음에 처제까지 오니까 가족주당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혼술 유튜브 프로그램 혼술은 제가 제 딸아이가 작명을 해 줬어요 딸아이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어떤 걸 지향을 하느냐 그래서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의 잘 아시도록 좀 풀어주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혼술이네 이러는 거예요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준다 오 좋은 의미 혼술 근데 그것을 또 어떤 유학자분이 제가 그 혼술 이야기를 듣더니 과거에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혼란했지 않습니까 혼란한 그 시국을 이렇게 서술하는 그게 또 혼술이라고도 있답니다 그 유학자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름을 대시면 아실만한 분이신데 아 그래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그런 말씀 주시면 제가 댓글에 따라 놓겠습니다 어쨌든 혼술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정치를 술술 풀어가자 또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혼란한 시대를 길고 길을 열어주는 그렇죠 그런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술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앞으로 뚫고 나갈지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일부 시선은 원래 송구권 본부장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조금 우쪽으로 많이 가 있고 좀 보수 쪽으로 너무 강하게 옹호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요즘 보수가 곤란에 빠지는데 오히려 방업을 쳐준 거 아니냐 아주 날카로운진 모르겠네요 그래요? 완전 탈탈 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만 34년째 하는데 청와대를 한 10년을 줄이버렸거든요 청와대 10년을 했는데 제가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 주로 청와대를 줄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쪽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박지원 비서실장이나 과거에 취재를 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거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그 백세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했냐면 이것이 보수, 진보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청와대를 올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관련 책도 두 개를 썼거든요 어떤 책입니까? 하나는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그래서 그것은 논지가 꽤 됐고 최근에 또 책이 하나 나왔어요 대통령의 사람 쓰기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장수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이런 네임까지 있는데 네임까지 붙었는데 뭔가 그러면 대통령에 관련된 일을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할 수 있는 게 권력은 견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가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조국 사태나 마침 또 그때 시작된 게 조국 사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미향 이런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념으로 따지면 진보정권이라고 하는데 진보정권 안에서 그 이너스쿨에서 또 다른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목격을 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네 네 계속했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윤석열도 공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미뤄 아 미뤄 네 미뤄 흔히 문재인 정권이니까 좀 빠지고 있지만 하여튼 곧 선을 넘으면 그렇죠 선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제가 지향하는 바가 어쨌든 권력 견제 쪽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래 정치적 성향이 좀 보수적이신가요 아니면 좀 약간 뭐 중도나 진보나 우리 이렇게 좀 산분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원래 기자 생활할 때 이제 기자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그 학생들 같이 해서 뭐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건 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민자운동에는 뭐 동조는 했다 뭐 주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만큼도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영남일보에서 하다 보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제가 정치부 취재를 하니까 듣는 게 어쨌든 그쪽 논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13대 국회부터 출입을 했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보수 정당 소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 소속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취재도 하고 보니 조금 그쪽에 제가 그쪽 입장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 오히려 좀 또 신문 논조도 아무래도 독자들이 보수 쪽에 독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그 같이 이렇게 보조로 맞춰가는 그런 논조가 되다 보니 보수라고 보는 건 맞죠 이념으로 딱 따지면 네 보수 쪽이다 어쨌든 이제 언론인으로서 균형감각은 가지고 뭐 이렇게 쭉 활동하신 걸로 제가 많이 노력하죠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정치 요즘 뭐 윤석열 정부나 윤해관들 하는 거 보면 야 저게 보수냐 이런 생각이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 될 만큼 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3대 국회는 1987년 이 정도 됩니까 88년에 8년부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 정치 현장에 늘 계셨고 또 청하실 출입도 국내 지금 언론사 기자 중에서는 최 장수 이제 출입 기자죠 기자였죠 지금은 이제 기록은 깨졌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10년 이상 출입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보수 정치의 매력 같은 거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이상 실제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정치국의적 생활을 하면서 보수 정치의 매력 같은 건 어떤 겁니까 보수 정치의 매력이라면 저는 좀 여유가 있다 이게 어떤 사안이 닥쳐도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보수는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국회 출입 기자 할 때는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사람의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있었던 데서 일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계에 있었으면 어떤 대표까지 하고 경영인 CEO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군인 같으면 정말 별 4개짜리 다 하고 들어오거나 은행이면 은행장 다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도 만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보수 정치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진보정당에서도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진보정당은 주로 학생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 절대 필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의 좀 안정감 안정감이 저는 보수의 매력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보수는 그런 안정감이라기보다 상당히 새로운 형태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보수 이렇게 불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전에 박근혜 정부도 수사를 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수사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정권 하는데 정통 보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어떻게 되면 정의 공정을 지향하는 게 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러면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또는 현실이었지만 그나마 좀 더 나았던 보수에게 100점 정도 점수를 준다면 지금 현재 보수 정치인들한테는 점수 몇 점 좀 주세요 그때도 100점은 못 주죠 100점은 못 주고 저는 한 80점 정도 준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낙제를 60이라고 치면 낙제를 거의 면하고 있는 65인데 그것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곧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60점 아래로 떨어지는 분위기던데요 그 그런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보수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위기는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실패예요 여론전에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저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계속 초점을 맞춰서 지금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했는데 뭐냐 하면 하나를 딱 예를 들으면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죠 리얼미터 조사에서 37% 지지율 37% 부정의 57% 나왔는데 이 표집이 한 2,500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표집 중에서 41%가 민주당 지지층이 표집이 됐습니다 네 41%가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보면 지지율이 3.3%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96%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40% 표집된 데서 이렇게 3.3%가 나와 버리면 물론 중도층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거의 보수층만 남았고 그 보수층도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답을 안 하는 게 더 많다는 말씀이죠 보수 쪽에서는 전화가 오더라도 그냥 굳이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답을 한 사람만 가지고 표집을 따지니까 보수도 다 대답을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40명이 3.3% 하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없다 치면 나머지 60명이 전부 다 윤석열 잘한다 이렇게 해도 60%가 되는 거죠 지지율이 6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잘한다 하면 지지율이 30%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죠 반대파를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거 처음부터 네 그런데 반대파가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싫다 윤석열 대통령은 싫다 이런 기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보수청을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반대파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바로 박흥권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두 달 열흘 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떤 거의 뭐 급박하는 식으로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나 이렇게 당권 주자가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벌써 탄핵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그런 의식을 조금 더 확고히 해주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탄핵 이야기까지 가면 우리가 오늘 탈탈 트는 게 좀 힘들어지니까 네 다시 뭐 개인선생님 탈차트 시장 좀 거꾸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진보는 보통 한번 지지를 하면 지지를 하는 경향이 오래가고 보수 쪽은 지지를 했다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근데 이분이 좀 잘못하면 보수는 계속 지지하지 않고 금방 빠져버린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통계적으로 입장이 됐다기 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죠 결집력인데 그래서 제가 딱 5년 전 오는 2017년 7월 둘째 주 그때 같은 갤럽 조사를 봤거든요 갤럽하고 지금 갤럽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는 6%입니다 갤럽에서 그런데 5년 전에 지금 국민의힘 계열 그때 이름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30몇 퍼센트에요 그러니 지금은 그러니까 보수총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못한다고 그대로 또 지적을 해요 그런데 진보청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진보청에서는 그렇게 내가 오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진보청 좀 성향이 가진 분에 물어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지주의라는 게 국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진보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아니 못하고 있으니까 별 논리를 가지고 이게 진보청에서는 원래 지지 안 하는 거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를 과잉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좀 잘하라고 지적하는 이런 이야기도 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이야기가 하여튼 있어서 결국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의 국민들과 또 진보청을 지지하는 성향의 국민들이 성향이 다른가 이런 부분인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또 특히나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캐릭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 보수 패널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적과 조언을 해서 다들 뭐 어느 국민인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않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극소수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을 좀 더 진일보한 국가로 만들고 그 뒤에 또 새로운 게임의 장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하기는 다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자를 왜 하시게 됐어요 아니 뭐 단순히 직장 구하다 보니까 없어서 하고 저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기자를 원래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일단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문방청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신문방청학과를 들어가서 저는 그때 한양대 신문방청학과를 들어갔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대학 전부 다 그 전에 다른 대학도 시험 보고 했지만 무조건 신문방청학과만 다 시험을 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본고사 했을 때 예예예 그래서 신문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중앙언론사는 시험에 다 떨어졌죠 예 시험처에 다 떨어졌어요 최종까지 간 것도 몇 번 있었어요 최종 간 것도 몇 번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언론사만 이야기하시고 그 언론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서울신문사 서울신문사 있고 내가 지금 서울신문사 1등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남일보 서울본부가 예예 이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영남일보가 그때 복관을 했죠 예 복관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1988년 예 그때 복관을 하면서 복관 1기 공채를 했는데 예 그때 저는 동아일보 일면 그 5단 통으로 영남일보 복관 소식과 함께 기자 모집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그래 여기가 내가 꿈을 펼칠 때인가 보다 하고 가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 당시에 영남일보가 대우건설 계열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벌 쪽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가벌이었죠 가벌이 있었고 아 처음에는 가벌이 아니고 개인이었습니다 아 개인이었고 이씨 가문이 있는데 개인이 했고 근데 그게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이 아 예 대우에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가벌로 갔고 그럼 복관 하셨던 1988년도가 개인이 개인이 갖고 있었고 그전에 폐관되기 전에 통폐합되기 전에 했던 그 원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좀 근무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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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구에서 수석 교육만 받고 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서울 서울지사 요원으로 뽑혔어요 따로 전용을 따로 했습니다 아마 본사하고 같이 전용했으면 일기들하고 같이 전용했으면 저 또 떨어질 수도 서울지사 따로 전용을 해서 저는 이제 서울 소속으로 그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제가 참고로 매일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렇죠 그때 우리 송수배 같은 분이 매일신문사로 왔으면 매일신문사가 훨씬 더 아주 강근한 회사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영날부가 한번 어려운 고비가 있었거든요 그때 노사 붕괴가 있어가지고 그때 복관하고 한 2, 3년쯤 되죠 네 그때 제가 서울 본부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매일신문의 서울 책임자분께서 야 니네 회사 탐황해 우리한테로 와 이랬었어요 왜 안 가셨어요 내가 갈 마음이었었는데 다른 미팅 기자들이 반대했어요 왜 영날부 기자를 데려오느냐 그 당시에 매일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30년 전이니까 어쩌고 하느냐 아니 어쩌고 하느냐 그 당시에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래도 길게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매일신문 직무도 훨씬 더 큰 논론사가 됐을 텐데 제가 여태까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아 그래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정치부 기자를 자원해서 사실 하신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여의도 국회에 왔고 그 당시에 영날부 서울에 몇 명 있었어요 기자들이 서울에 상당히 기자가 많았습니다 서울에 제일 많을 때가 한 10명 13명까지 있었던 거 주로 정치 또는 경제 쪽에 많이 있었던 거 그때는 거의 정치인데 정치 중에서도 처음에는 또 뭐 사장 체제고 이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총리실하고 이렇게 다 하면은 하여튼 10명 이상 그리고 문화부가 있었어요 문화부 그래서 한 10명 이상 있다가 계속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기자가 한 5명 정도 네 근데 보통 기자 하면은 이제 부서가 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면서 일정한 나이가 되고 나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 뭐 경제다 정치다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정치부 기자를 너무 오랫동안 해버리면 약간 좀 한쪽으로 좀 쏠릴 것이다 또 세상 물증 잘 모를 거다 정치 외에는 아는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되죠 뭐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국회 출입하면은 17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네 상임위는 경제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다 있습니다 상임위 상임위 다 있다 보면은 깊이는 몰라도 조금씩은 알게 되죠 깊이는 몰라도 정치 국회를 출입을 하면은 그리고 또 청와대를 출입을 하면은 청와대도 모든 분야를 이렇게 국정 컨트롤 타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치부를 계속하게 된 건 자위반 타위반인데 거의 왜 그러냐면은 지역 언론사가 거의 다 서울에는 정치부만 있어요 경제부 있는데도 몇 군데 있지만은 정치부만 계속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편집국장 할 생각을 처음부터 접었어요 아 편집국장을 하려면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다 체육부 다 다니면서 편집국장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해 국회 가면 17개 상임위가 그런데 그게 너무 얇게 알잖아요 너무 얇게 얇게 하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실제로 얇게 알죠 더 얇아요 더 얇아요 그리고 뭐 본사에서 또 제 동기들이 다 고생하니까 본사에서 편집국장을 나오는 게 맞다 해서 저는 편집국장은 일찌감치 좋고 그 대신 정치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자 해서 사실 제가 그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알면은 또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필명으로 기사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왜고를 쓰셨잖아요 네 왜고 그러니까 그냥 기명 기사를 쓴 것도 제가 신동화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썼거든요 매달 10년을 썼고 뭐 주간조선 주간동화 이런 데도 많이 썼는데 그건 이제 송구권 영랄부 기자 나가는 거고 타블로이드 신문 있잖아요 아 예 예 타블로이드 신문 그런데 그런 곳 거기는 항상 뒤에 보면은 누구누구 언론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론인 나오는데 제가 윤지상 언론인이라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필명으로 쓰시고 필명으로 쓴 게 그때 제가 그 필명이 김한필 네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유세성 뭐 몇 가지 있어요 저도 필명과 실명으로 1호 신문에 글을 써본 적이 아 그랬습니까 아 김한필 스생이죠 놀려 바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타블로이드는 상당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동화 같은 정치기사도 좀 그렇게 되고 실제 1호 신문 같은 경우는요 다른 타블로이드 신문에 비해서 실제로 80%의 팩트와 20%의 상상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이제 타블로이드 신문에 비해서는 그걸 보면 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서 그 KTX가 저렇게 빠르기 전에는요 네 늘 저기 1호 신문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면 대구에 딱 대구 내려면 딱 맞습니다 그런 전문 언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막 발휘를 하는 게 이게 또 습득이 돼서 네 평론을 하면서도 요새 유튜브를 하면서도 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신문기자 출신들이 실제로 이제 필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업무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정도 쓰고 나니까 웬만한 게 이렇게 쭉 다니면 보이는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린 신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이 비슷하게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신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올수를 자주 듣는데 들어보면 야 송 선배 저 얘기 약간 아닌 것 같은데도 아 저거 맞는 말이네 막 이런 생각이 좀 확실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만큼 현장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글쓰기 이런 것들이 훈련되었고 그게 이제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어서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 전문기자 이런 타이틀은 붙이기 쑥스럽지만 네 어쨌든 34년 동안 정치권 언제리에서 계속 봐왔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글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제가 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송구근 선배가 어떤 분인지 평소에 이제 물어볼 때요 네 술리하게 많이 하죠 아니 술리하기보다는 아니 이분은 아니 이분은 지방주재기자 출신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정치인들 알고 있는가 또 그것보다도 더 메이저 언론사의 주요 기자들하고도 네트워크 보통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름의 그 비법 또는 비결 평소에 또 사람을 만나는 이런 좀 그 애티튜드 이런 이제 태도 같은 게 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그거는 아마 이제 태도가 남다른 걸 제가 술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저 제 이야기하면은 술 먹었던 기억을 많이 말씀대로 하실 텐데 그것이 결국은 뭐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도 신분을 쌓는 이런 것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정치권의 사람들을 많이 안 거는 청와대에 출입할 때 청와대에 출입하니까 그때 당시의 핵심적인 인물들하고 청와대에 많이 근무를 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신동화 10년을 하면서 주로 두 가지 취재를 했어요 저한테 두 가지 취재를 이제 의뢰를 했어요 네 하나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그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 인터뷰 잘 인터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꼭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요 자사기사들 하기 어려우니까 자사기사들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송부장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서 이제 특종성 기사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뭐 정치를 하냐 안 하냐 할 때도 제가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상덕 그 뭐 권력 사위와 파동 났을 때 이상덕 그때 부의장 인터뷰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어쨌든 인터뷰를 거의 여기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을 유력인 정치를 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 10년 동안 쭉 해왔으니까 그때 뭐 인터뷰했던 분들하고는 이렇게 제가 제 취재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경남 저 진주 출신이시죠 네 발음을 하신 인터뷰라고 발음을 못 하시고 인터뷰라고 계속 발음을 하셔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사실 진주 출신이지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말이 경상도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불과 사이한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일단 집에서 사투리를 쓰고 사투리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다 대학까지 다녔는데 대학 1학년 때 제가 강제 징집 당해 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1학년 때 진주 병력으로 갔어요 네 진주 병력으로 갔어 또 진주 사람들 진주 사람들하고 훈련총 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러 왔는데 그리고 제대로 했는데 영날보고 와서 또 대구 국제신문도 잠깐 옮겼다가 컴백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살았다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게 혹시 일부러 쓰는 거 아니냐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 아니냐 이미지로 봐서는 일부러 쓰시는 아저씨일 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배어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왜 일부러 쓰냐고 하니까 보수니까 보수 영남에 보수가 많으니까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참 황당한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진주뿐이시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주에서 푹 이렇게 사가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말이 스무살까지는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 중에서도 인토네이션 억양을 보면 더 경남 서부경남 말씀투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엄청 들었어요 발음을 보면 확실히 보수는 왔습니다 왜 서울 왔는데도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정권이라는 발음도 좀 서두르시고 정권 정권 저도 발음이 서두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권력 이런 거 할 때 권력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셔서 가족들 다 같이 올라오죠 그렇죠 아버지의 직장 따라서 왔으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 한 60년 중에서 뭐 50년 50년을 서울서 사신 거네요 이미지는 전혀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다 뭐 좀 컨트리틱한 거 아니 아니 이제 그런 거 보다 푸근한 이제 이웃집 아저씨처럼 하고 특히 저희가 혼술을 보면서 늘 푸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내용에 이제 깊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고요 근데 아까 이제 국회 생활 좀 말씀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송구권 본부장님을 아는 분들이 뭐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술자리 가면 좀 취하고 이러면 가장 먼저 나가면서 또 더 좋은 거는 계산까지 많이 하고 나가신다고 계산을 잘 안 하고 나가신다고 아니 실제로 제가 모르고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라고 하니까 어느 분한테 10번 중에 한 7번, 8번은 송구권 계산 다 하고 가고 나머지는 본인이 주인공이거나 또는 메인 게스트로 오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웬만하면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송구권은 술과 계산하고 가기 때문에 송구권이 떠났다 이러면 아 오늘 계산했겠구나 안 했겠구나 금방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취재를 좀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한테 취재를 한 것 같네요 아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또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지금 황태순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로 황태순 선배나 또 최병무 기자님 같은 경우는 남다른 또 취재력과 논리 이런 걸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더라고요 네 서로 앉아가 오래됐으니까요 최병무 선배던 저는 조설보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옛날에 국회에 졸업했고 황태순 선배는 저하고 갑을의 관계였죠 갑을이라고 저는 치자 기자 박철현 의원 비서할 때는 박철현 의원 보좌감 그러니까 기자들은 갑이잖아요 그럼 언제입니까 참 박철현 의원 보좌감 그게 9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30년 지금 근데 느낌으로는 뭐 한 10년 20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만큼 재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 뭐 두 분 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전국에서 뭐 최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최상위권에 그분들하고도 어쨌든 인연을 맺기는 쉬운데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단 술로 맺어줬고 술 지금 저도 마시지만 올해 이어지는 분은 정말 그리고 이게 그냥 서로 뭐 기자 생활만 하고 보좌감 생활만 했으면 인연 끊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종편이 생겼잖아요 네 종편이 생기면서 세 사람 다 종편을 출연하고 하니까 네 이제 종편을 하고 같은 프로로 하고 나면 또 서로 연락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뭐 이야기를 해놓고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네 또 그러다가 유튜브가 또 활성화 되니까 서로 지금 유튜브 셋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유튜브를 해도 셋이 같이 하는 건 없지만 이 상대방 유튜브를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생각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혼자만 생각하면 어긋나게 전혀 땅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뭘 하나 보기도 하고 또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구독자 공유 같은 건 안 하십니까? 구독자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 구독자 수가 제일 작거든요 제사람들한테 제안을 안 하고 계시고 구독자를 뭐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구독자 분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네 어찌됐든 그분들하고 오랜 인연을 이렇게 이어오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실제로 뭐 유튜브 채널을 하는 보수 평론가가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독 그 두 분하고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이제 그 서울신문사 지금 프레센터에 근무하실 때 두 분이 조금 변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사무실도 같이 공유해서 그냥 선배들 같이 뭐 섞여서 일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네 그거는 뭐 제가 회사에 이렇게 그 상황을 미리 보고를 하고 네 보고를 하고 또 그 뭐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사무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종편 같은 데 출연을 하려면 그 근처에 뭐 채널A TV조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이 강화문에 있으니까 프레센터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네 사무실에서 있다가 뭐 공부도 좀 하다가 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뭐 정해진 월급 받고 사는 이제 보통의 직장인이 친구들 만나서 술값 늘 자주 내기 어렵고요 자주 내기 어렵고 두 번째 자기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사무실 같이 씁시다 뭐 책상 하나 더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세태상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주변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재원은 아주 잘 고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널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근데 그 사무실 같은 부분은 회사에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회사에서 세를 내는데 영남일별에 대해 아까 우리 존경과 감사의 표시는 고로 건네고요 처음부터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안을 하니까 영남일별에서는 당연히 쓰라고 하는 것이지 제안 자체가 혹시 누군가 야 거기 그러면 회사 정보나 기밀 문건 같은 거 제3자가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이 논리적이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게 사실 문제적이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언론사 우리 생활에 보면 근데 정보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언론인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인연을 이어 오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이제 현실이 어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정치 관련된 기자들이 저렇게 이제 두루두루 살피고 깊이 깨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방송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정치인 그 기자 출신들이 보통 기자를 끝내고 나면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그러면 좀 초라하다 또는 아 좀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한다 그래서 뭐 뭐 산악연맹 같은 데 회원처럼 늘 이제 산에 많이 입구에서 만나거나 등산로 입구에 만나거나 아니면 뭐 당구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제 그 뒤로 갈수록 별로 좋지 않은 게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다 이런 이야기 덥기도 하고 저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 기자 생활을 그 지금은 좀 젊은 기자들 안 그런데 일종의 낭만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기자가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이 펜떼 하나면 이 뭐 누구라도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면 누구를 띄워줄 수도 있다 내 펜떼 하나면 예 예 그리고 가장 저도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기자라는 게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다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분야 다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주 매력이죠 그 매력 때문에 그것을 끝난 이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기자가 끝나고 나서의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인생 이망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니까 뭐 뒤에 뭔가 해보려니까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이모작을 하려면은 어느 전문 분야를 가든지 뭐를 하려면은 한쪽에 전문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개피하는 게 없이 이것저것 다 조금씩 조금씩 아니까 그래서 이모작이 옳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말씀에 한마디 못하면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제 기자들이 평생 살면서 자기 이야기 안 하고 올처럼 자기 이야기 해보면 할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많죠 지금도 좀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20년 30년을 남 이야기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너는 중립적이다 뭐 너는 이제 사회적인 비난 대상이다 또는 격려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30년 정도 하다 보면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남에 대한 평가에만 너무 익숙하니까 막상 자기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직업적으로 생긴다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인들 보면은 어쩔 때 선택하는 거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이런 건 잘 몰라요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기자들은 계속 밖에서 보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앞에는 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말씀 들어보면 기자라는 직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기자 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조금 이제 조언이 되는 그런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혼술로 유명하신데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보니까 송국근 본부장이 유명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들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니 아들은 유명하다기보다 웹소설 분야에서는 단연 넘버원 아니 넘버원 아닙니다 넘버원 아닙니다 한 넘버텐 아니 넘버텐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웹소설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지는 않고요 그 웹소설은 인터넷 소설인데 이런 이야기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아들한테 동의를 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웹소설 쪽에서 판타지 같은 거 그리고 판타지를 써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류의 판타지인데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고등학교 때 실제로 그 어디입니까 고래시대에 그 삼별초에 그 소설 남았었죠 삼별초 소설을 쓴 거를 어느 기자가 보고는 이야 이게 어떻게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소설이냐 아 그래요? 저 정말 장 장단식이 아니고 뭡니까 아주 너무 놀라가지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자제분이 지금이 가장 왕창하게 활동을 하죠 그렇죠 그때는 처음에 그거 썼을 때는 고등학교 때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딸도 두고 어 근데 아버지와 돈도 많이 벌겠네요 어 저보다는 많이 벌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왜 아버지가 이제 검사하지 않고 아 이제 독립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며느리 뭐 되게 좋아하겠네요 요즘 뭐 월급 많이 받아오는 신랑보다 좋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까지는 저요 아직 그 안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여튼 며느리도 아버지하고 그러면은 저 시어머니한테 아주 잘합니까 아 그럼요 근데 경상도 사람에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뭐 아들은 어쨌든 그렇게 더 잘 나가니까 아 더 잘 나가질 않고 아니 며느리를 보면 좀 며느리가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들진 않습니까 며느리도 부산입니다 아 그래요? 사돈도 부산에 경상도 말 씁니까? 어 부산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경상도 말 쓰고 있는데 어쨌든 며느리에 대한 기대나 이런게 아들이 너무 잘 나가고 이러면 보통 전통적인 보수적인 이런 집안에 또 풍도상 좀 며느리가 더 좀 가부장적으로 또는 봉근 사회에 맞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오늘 탈탈 터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아들이 웹소설은 쓰지만 이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침이 상당히 있는 직업인데 그런데 다행히 며느리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들이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도 먹고 살기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나죠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업이 있을 것인데도 어쨌든 안정적 직장으로서 이제 뒤에서 이제 지원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딸이 한 분 더 계시죠? 딸도 있고 또 막내 아들도 있습니다 딸은 지금 대학원에서 법학 전공하고 아들은 랩합니다 아 그래요? 아 웹소설에 딸이 이제 법학 전공하면 우리가 보통 상상이 가능한 거고 또 마지막에 랩하는 그 아들은 막내 몇 학년입니까 지금? 지금 대학교 쪽 네 좀 밥 먹고 살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랩해서 성공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성공 웹소설이 어렵지만 성공을 했으니까 자제분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죠? 뭐 그렇게 기대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내 본인이 좋아서 하니까 좋아서 하니까는 그거 실컷 하다가 나중에 또 본인이 또 희망하는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럼 혼술에 혹시 지적해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유튜브 채널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점점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실제로 한 3, 40년 정도 또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는 이 정치가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저를 이제 꼰대 같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요새 이준석 대표나 비판하면 꼰대라고 하던데 정치가 좀 서로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라도 타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밀실 정치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한참 뭐 취재하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김유난 허주 뭐 저쪽에는 김은기 아니면 이쪽에 박이태 저쪽에 박상천 뭐 이쪽 저쪽에 말이 표현이 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제가 출입을 그렇게 그때 민주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밀실에서 타협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어떤 시끄러운 소리 국민에게 자법이 안 들어가도록 타협의 기술이 있었거든요 절충의 기술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절충을 하면서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국민들이 길을 막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협상력이죠 밀실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라는 건 아니고 협상의 기술을 먼저 좀 배우면 좋겠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각 당 안에서도 서로 의견주의를 못하고 부딪히는 이 상황이니까 이것도 집안에서도 의견주의를 못하는데 서로 내 남의 집안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 부족한 거죠 역량이 저는 정치인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양성 구조도 잘 안 돼 있고 실제 들어오는 사람이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협상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못하니까 오히려 정치가 점점 퇴행적으로 간다 퇴행적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보면은 주축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다른 어떤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다가 들어왔다기 보다는 주로 정치만 한 사람들이에요 당 사무처부터 시작했던 보좌관 시작했던 이런 사람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전문성은 있다 전문성을 전문성이라고 하기 뭐한 것이 지금까지 정치를 배우면서 어떤 정도를 배운 게 아니고 전략 정략을 배운 거예요 정략 정치적 책략 같은 걸 배운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뭐 국회의원 되고 원내대표 되고 커는 사이에 정규적인 어떤 엘리트 코스라고 할까 어떤 정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다 이렇게 뛰어서 습득을 했는데 지금까지 현장에서 한 것이 전부 다 뭐 어떤 야합 아니 야합이라는 거 그런 것보다 어쨌든 모든 게 정작적으로 대처를 하는 네 그런 것을 그 체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27만 8천명이 지금 이제 혼술 구독자입니다 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 저는 이거는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제가 말기로는 한 60 정도 됐다고 보면 이제 70, 80 있지 않습니까 이런 80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살아있는 권력 네 권력을 어떤 견제를 하는 네 그리고 뭐 비판할 것이면 비판하는 왜 그러냐면은 이 권력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의 그 말로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네 네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기자 생활하면 신기가 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저도 이거 보면 어느 정도 보여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좀 갈 것인지 그 말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거겠지만은 가다가 잘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예 그런 것을 하면 제가 지금 34년 됐지만 44년 40년 50년 되면은 네 그게 전부 좀 더 해안이 생기지 않을까 야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송국근 본부장님을 정치 지망생이나 현역 정신들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나이 여던됐는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처럼 저기 가면 신기가 있어서 별의 눈이야 아니야 잘 봐 야 송국근 뭐라고 하던데 어 그 별의 눈이래 이러면 이제 근데 틀리기도 많이 틀려요 그래요? 누가 틀려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은 훨씬 많이 틀리지 많이 틀렸죠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요즘 저분 말씀은 제가 반도 안 믿어요 하여튼 오랫동안 이제 혼술을 유지하면서 한국 정치 발신에 기회하기를 바라겠고요 탈탈 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 좀 더 우리 뒤풀이 정치쇼 같은 데서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국근 본부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결국 언론인이든 지식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열정과 관심과 여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에 있던 진보 진영에 있던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